킹방어 약화되면 진짜 어디서 나는거야 저거 멋있게? 멋있게 마무리강 나옵니까? 다 한방에 죽여버리네 안되겠다 자 멋있게 포화사격 으압! 받아라! 못피하는거 같아요 이거? 그죠? 메넷 1.5 모든 호스톨 컨택이 제거에 제거가 제거가 되었습니다 론데이브에 따라서 도착하여 롤블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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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갱신했습니다 8.87 야 특수병 정말 좋다 뚠뚠님 지금 그 뭐야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믿고 쓴다 전술 아 맞어 전술 배워야지 이번에 들어가서 전술 배우자 부상부상 별로 안좋네 아 2블록 감속 근데 이 자리에서 또 있어 이 자리에서 코덱스 두뇌 먹어고 또 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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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작에 찍었어야 되는데 야 이거 아까 아 이거 진작에 찍었으면 편했잖아 전술 보너스를 얻는다는게 뭔 소리야 이거 야 이런거 다 야 이런거 다 야 이런거 다 야 이거 또 있어 쓸모없어 쓸모없고 이것도 쓸모없고 음 오케이 이거 빨리 다 찍어야겠다 지금 어디 보자 그 보너스를 올려준다 그랬는데 얼마나 올라가는거죠 개인 그거 시뮬레이터 웨울프 장로 됐네 회피 회피 32 24에서 32 됐다 좋구요 재훈련? 재훈련 뭐 왜요? 솔직히 나도 이제 칼빵 그만하고 그냥 잠복하고 그런거만 찍어도 될거 같은데 여러분 생각 어때요? 잠복하고 그런거만 찍어도 꽤 좋은거같애 칼 별로 안좋아 리퍼로 싹쓰려는 그런 그런게 안나와 에 아이씨 괜히 찍었어 여러분들은 이거 게임하실때 찍지마세요 근접 별로 안좋아 아 혼란 저기 기계 해 기계 해킹하는거 그거는 좀 쓸만해보인다 그럴까? 일시정지나 풀자고? 무슨 일시정지 후반가니까 별로 안좋아 이게 게다가 게다가 또 뮤톤 상대로는 또 할수도 없고 에 칼 별로야 그러면 재훈련 들어가야겠네 자 일단 저부터 며칠걸리지 이거? 5일 5일 아 해킹하는거 꿀이에요? 그래 업그레이드 가능한가 이거? 나 이번에 빠지겠네 솔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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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쓸어 담는거 보면은 답 나와요 예 겉멋은 내가 부리지만 실질적으로 킬은 다 솔로가 하고 있는데 별로 어렵지 별로 어렵지 않을거 같은데 아르콘 코덱스 중형맥 엘리트방포병 엘리트랜스 크리살리드 아 크리살리드가 좀 그렇네 열 열다섯마리 나오는데 괜찮나? 나 없어도 될거 같아 근데 특수병이 둘이야? 뭐야 얘 왜 나왔어? 끌음 음 가야겠네 얘가 끌음 오랜만이죠 여러분들? 끌음 아직도 소위야 얘 근데 얘 능력 멋찍었죠? 뭐 무기업 그래주지 뭐 아 회복족이네 완전 회복족이네요 힐무새 이번 전투에서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네 의문이 듭니다 힐링 아 매턴마다 2HP에 재선 보너스를 부여해 임무당 최대 8HP까지 회복한다네요 괜찮네 센세도 지금 저기지 쓰읍 가 갑시다 괜찮을거 같애 왜냐면 장비가 좋아서 장비가 좋아서 아 시간 보낼 수가 없어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 가 가 가자 아니 근데 지금 화상입구 이런거는 다 식빵님 저기야 역할이야 화상입구 산성입구 파편튀기구 막 쓰읍 아 스컬제 안달았어요 필요없어서 아 강렬 코덱스의 기본 지점? 추적하기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는 대충 넌지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바로 에드.. 저.. 원스토였네 아 이건 또 뭐.. 앞에 털이 됐는데? 발각된 거 아냐? 오쒸 한 틱 차이로 와 두 걸음 앞으로 갔으면 들켰다 뭐야 뒤쳤나? 왜 또 이래? 아.. 모르.. 아아아아아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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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럴 때까지! 하... 자 터레시 지금 위험해요 둘 다 혼란이네 으흠 어 헤어 트리거 어 아니 이게 여기서 트리거 발동 오셨다 아 뭐하는거야 혼란 얘는 왜 안 쏴 아 아 아 또 습사 위죠 으 으 으 으 클론? 클론? 클론 어디있어? 저 뒤에 있네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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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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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될것 같죠? my lance piercees all 창지를 했는데 아쉽게도 오우, 날라 날라 전투 프로토콜 여기서 쓰면 안되는데 잠을 여기서 풀지 말자 기부은 곤충이 제일 멋있죠 쿨이나 이런게 머릿결 봐 관리했나봐 아 솔로가 해야된다 아이씨 솔로 자면 이거 아 아까운데 뭐 한 번 더 쓸 수 잇무 다 한 번이거든요 근데 팀원 안맞는게 낫다 아아 솔로 맞췄으면 4명 안풀렸을때 깔끔하게 갔을텐데 무자비 켜졌고 아무도 피 안입고 잡은게 잘한거 같다 길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쭉쭉 이동해봅시다 맞다 딱 이동했는데 이동하고 탭을 눌렀는데 탭으로 케이터가 이동이 안된다 그럼 그건 이제 저기에요 애드가 뜬거야 이렇게 이동이 되면은 애드가 안뜬거고 어 뭔소리야 소리 났는데 둘다 철저한 경험식 찍었네 나 지금 시동기가 건물안에 뭐가 있을까 찍어봐 시끄러 건물에 뭔가 있는건가 뭐있는지 알수 흑살 뜨면은 근데 뭘까요 이거 어 뭐 있는지 알수 어 막 가는거 같다 아 야 매 소리 나는데 지금 철컹철컹 소리 나는데 여기 여기 어디있네 여기 애드 떴다 애드 떴다 아 씨 아 아 잠복하고 할걸 아 잘 빗나갔구요 잘 못맞춰 애들이 잘 못맞춰 애들이 잘 못맞춰 애들이 잘 못맞춰 애들이 좋아 이거 좋아 완전 각도좋다 굿 언패 다 풀렸구요 깔끔하다 이러면 하나 무조건 죽일수 있어 붙어야겠군 플라즈마 또 쓰는게 좀 아쉽긴 한데 아깝긴 한데 써버릴까보다 에드는 에드는 그냥 적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전투에 추가가 되면 에드가 됐다 그래요 에드가 됐다 적을 한마리 한마리 잡아야되는데 막 괜히 함부로 움직여가지고 다 들키고 다니면은 엄청 많이 에드가 되겠죠 그럼 이제 다음에 기회가 없는거야 솔로가 참 잘해줍니다 솔로가 참 잘해줍니다 쟤네면 한번 움직이겠죠 한번 움직여 쏠텐데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쌀 두마리? 세마리? 함부로 막 와 아아 맞췄어야지 이게 소드마스터한테 칼을 내미네 속사로 잡아버리자 총알 없네 쪼랩들이 지금 야마모토하고 아니 맞춰 쟤네들이 맞춰야부를 하죠 자기네들이 못먹는거 내가 떠먹여줄 생각은 없어 크리살리도 오니까 다 빼가지고 경계세모차 크살 크살 전작에선 진짜 무서운데 올라고 하는건지 아니면 너부터 쟤네들 좀 해낼고 굴러였던게 원하던게 아 스메트 이거 오겠지? 당연히 오겠지? 당연히 오겠지? 당연히 타이프 오겠지? 당연히 타이프 오고 있는거 같다 키 피드로 로빙도 오버워치 로빙도 오버워치 로빙도 오버워치 안 나오는데? 한 터만 더 보자 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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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 어떻게, 어떻게 애드 시킨다? 잠복 키고 크살한테도 애드 나나? 잠깐만요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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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오라고 아이씨 2번장은 주기 쉬워요 온다 에드 된거 같죠? 된거야 뭐야 크살 범위 봐 와 에드 범위가 저 정도 되나 이리 한 명 콜디시 쳐 놔야 돼 이리 한 명 콜디시 쳐 놔야 돼 어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 뒤에 저거 뭐야 저 뒤에 죽어라구 애가 아 맹독 풀렸다 아 맹독 풀렸다 시도해보자 얘를 이용해서 정찰할 수도 있을 것 같애 하아 아 공포에 빠졌어 공포에 빠진거 쓸모없어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뭔가 이 씨끼가 단단해요 날손 진급 세무관 진급한 것 같다 또 했었는데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치유해야겠다 다 같이 치유해야지 아우 크살 진짜 나이스 팔 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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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계를 안하고 가면은 무조건 쳐맞는 각이라 쩐이랑 다르게 막 전진할 수가 없어 영폐효과를 받는거야 안 받는거야 닫는거죠 닫는거죠 티유점 티유점 오우 회복영파 이야 진짜 짜증난다 다 잡을때까지 여기 경계만 해야돼 아 아 나 이 양반 어떡하냐 허허어어얘이 나이스 딜 딜 안 물리겠다 이거 안 물리겠다 이거 위험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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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험으로 둬야겠네 그래 특수병이 몇명있기때문에 괜찮습니다 얘네들은 행동형 다쓰면은 자동 경계되어 있어가지고 좋아 전진이 좀 느리긴 한데 이게 안전하니까 seemed 앗 아 이거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감사합니다.